선수단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쉽고 아쉽습니다. 네, 테이커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썸머 시즌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제 로드컵 선발전이 남았는데 아직 로드컵 선발전까지는 조금이나마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남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현장에 티온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 이후에 선발전 때는 팬분들 꼭 웃게 해드리겠습니다. 또 우리가 준비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. 네, 패배는 정말 상대보다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는데 구도면 구도, 티어 정리면 티어 정리, 이 이후에 있을 경기에 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준비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아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후에 경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다음 경기 때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조합에 있어서 하나 때문에 승패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이제 리그 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팀 게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좋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못 살려서 상대 타이밍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된다. 된다.